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승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 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기사에 뺨을 때립니다. 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다가와 교통카드를 찍더니. 이번에는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버스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꽁초를 바닥에 내던졌다가 다시 주워 운전석을 향해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난동은 1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승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근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와 공원 산책로를 가로질러 갯벌로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9살 남성과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이들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